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여자들 특히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얼마나 문란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심각할 정도로 문란한 그녀들의 일상을 보고 가시죠. 여성시대에는 하루에도 수천수만개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의 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틴더에서 만난 남자가 좋아졌어 같은 식으로 여성인권운동가답지 않은 글들이 넘쳐나죠. 19금적 성향이 맞길래 틴더 하룻밤 어플 채팅하다가 남자가 술 마실래요 그러더라. 술자리 나갔더니 사진보다 훨씬 낫고 잘생겨서 자세히 보니 내가 13살 때 사랑했던 첫사랑이랑 닮아서 잤어. 마음이 커질 것만 같은데 얘는 여자에게 잘 질리는 편이라 말하더라고. 여자친구가 자기 싫다고 하면 헤어졌고 다시 만나자면 만나는 성향이라는데 이 남자 어떻게 꼬실까? 라는 식으로 틴더 어플에서 만난 남성에게 마음을 빼앗긴 여성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 하룻밤을 즐긴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성인권운동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웃기지 않습니까? 더더욱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자친구랑 사귄지 두 달 때인데 관계할 때 젖히게 해달라고 하더라 라는 글도 보겠습니다. 나 통통한 편이라 가슴 좁 있는 편인데 라는 이 부분에서 이 여성이 아주 뚱뚱한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통통한 여자는 자기 보통이라 말하고 뚱뚱한 여자는 자기를 통통한 여자라 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서 32살 평생 살면서 저치기 해달라는 말 처음 들어봐 솔까 남자 얼굴은 별로인데 직업 좋고 성격 좋아서 결혼감이라 생각했거든. 저번 주 주말에 같이 있는데 관계하다가 저치기 해달라길래 그게 뭔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가슴으로 그딴 거 해달라는 거였음. 거기서 소름 돋는데 그 앞에서 싫다 할 분위기도 아니라 처음 하는 건데 일단 해주긴 했음. 솔직히 저거 빼면 다 괜찮아서 결혼감이라 생각했는데 이거 남자세한 남자인 거 맞지? 라는 질문 글을 보시죠. 제가 보여드리는 커뮤니티는 비혼 비연애를 추구하는 레디컬 fm 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여성을 향해 그런 남자랑 사귀지 말고 헤어지라는 여성의 댓글에 대해서 나도 헤어지고 싶은데 솔직히 진짜 내 스펙에는 못 만날 느낌이라 헤어질 수 없다는 답글을 다는 여성인권운동가라는 사실이죠. 여자의 스펙은 32살 처먹고 조소기업 격리로 일하는 중이고 연봉은 2600만원 받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추정되는 회사에 다니고 연구직 연봉 7천만원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이 정도 스펙이면 꼭 참고 만나라 글쓴니 32살 먹도록 그 정도 연봉인 거면 자기개발도 안하는데 그냥 결혼해. 라면서 비혼 비연애주의자 fm 리스트인데 남성 저치기를 해주면서 살라는 말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 또 다른 글을 보시면 성병균 검사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했으면 또 검사해야 할까? 주말 사이 새롭게 사귄 사람하고 처음 관계했는데 고무 겠는데도 불안해서 또 검사해야겠지? 술이 문제다 진짜 자괴감 들어. 라면서 우리 fm 리스트 레디컬 fm 여러분들은 비혼 비연애가 아니라 예수결혼 예수연애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글들을 왜 보여드린지 아시나요? 오늘 보여드린 글들 모두 2024년 10월 21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쓰여진 글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소개 못 시켜드린 글도 정말 많은데 여성시대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글들만 봐도 느껴지시죠? 여성시대에는 놀랍게도 헌팅 술집 게시판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곳에서는 압구정 치과의사 잠깐 봤는데 얼굴 잘생기고 존나 부럽다. 클럽에서 윗돌이 잃어버리고 뒷테이블에 있던 남자호 툼쳐나움. 같은 식으로 한국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헌팅을 하고 클럽을 가고 하룻밤을 하고 남성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는 사실. 어때선지 몰라고 비혼 비혼의 비출산을 다짐하는 여성 인권운동가치고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녀들의 진심은 누구보다 남자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진실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 인권 어쩌고 해야 한다더니 본인보다 남자 잘 만나고 다니는 게 부러운 슬기면 되죠.